AI 반도체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지만 생성형 AI를 개발하는 AI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지금 얼마나 성장해가고 있나 이 부분은 상대적으로 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죠. 그래서 모셨습니다. 2시에 인베스트, 국내 생성형 AI 1세대 솔트룩스의 이경일 대표 나와 있습니다. 대표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대표님 저희가 어렵게 모셨는데 대표님 나오시기 직전에 솔트룩스 주가가 4% 넘게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모르시죠 대표님? 모르죠. 어쨌거나 전혀 관계 없지 않습니까? 지금 기업의 내부 이슈와? 그럼요. 기업은 잘 돌아가고 있죠?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생성형 AI 굉장히 개발 열기가 뜨겁지 않습니까? 네이버도 그렇고 KT, 카카오 굉장히 많은 대형 업체들이 생성형 AI를 개발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솔트룩스가 의외로 선전하는 것 같습니다. 수익화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데 배경이 뭘까요? 네. 저희가 지난 5년 동안에 보면 매년 2, 30% 성장을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로 해서 70% 이상 성장할 걸로 예측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재작년 기준으로 보자면 2배 이상 성장하는 속도가 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근간에는 저희가 거의 20년 동안 인공지능 한 분야만 해왔고 또 작년, 재작년 보면 인공지능과 생성 인공지능이 큰 이슈는 되기는 했지만 기업들이나 사회에서 도입하기에는 좀 주저하는 게 있었거든요. 어서부터 시작해야 되지? 뭐 했을 수 있을지? 등등. 그런데 이제 작년에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대기업의 POC를 포함을 해서 중요한 사업들을 훌륭하게 결과를 만들어냈고요. 그 결과 만들어낸 증거, 기술 그리고 경험들이 빠르게 또 시장에서 확대가 되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솔트룩스가 사실 투자자분들한테 좀 관심을 한몸에 받았던 이유가 지난해 삼성전자, 현대차와의 협업 사례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주목을 받았는데 최근에 또 어떤 협업 사례들이 있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네, 예를 들자고 한다면 삼성그룹들하고는 사업이 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최근에 삼성엔지니어링을 포함을 해서 저희가 얘기하는 거대 언어모델, 거대 인공지능 기술이라는 것을 검색하고 접목을 해서 지능형 검색 부분으로 발전하는 것도 있고요. 또 공공 부분에 있어서도 대국민 민원 서비스를 인공지능이 대신해 주는 서비스들 그리고 또 저희 자회사들을 통해서 인공지능이 컨택센터, 콜센터에 들어가서 사업을 하는 등의 다양한 것들이 이제 발전이 되고 있죠. 특히 인공지능 컨택센터, 콜센터는 저희 회사하고 저희 회사가 인수한 다이캐스트가 합쳤을 때 대한민국의 마켓쉐어 1등을 압도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해당이 되는 것이 여러 국내 대기업뿐만 아니라 거대한 사업과 공공기관 쪽에 빠르게 접목이 되고 있는 게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에게 관심을 받을 만한 주제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솔트룩스의 생성형 AI가 이름이 루시아인데 이게 얼마 전에 소규모 파라미터 분야에서 세계 1위 기술력을 자랑한다. 이게 이제 결과가 나왔단 말이죠. 몸집이 좀 작은 AI라는 거잖아요. 이게 사업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일단 저희는 몸집이 작은 AI도 그렇고요. 몸집이 중간 정도 되는 중간이군요. 시계에 냉장고에 인공지능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아주 자그마한 인공지능이 성능이 아주 높아야 됩니다. 전기도 적게 먹고 그리고 더 많은 일들을 조그만 디바이스에서 개별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서도 전 세계 1등을 했지만 중규모 인공지능에서도 전 세계 1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규모라고 얘기하는 건 기업 같은 데서 도입을 할 때 보안이나 아니면 내부에 있는 데이터를 학습시키지 않은 채집PT를 클라우드 외부 바깥쪽에서 사용하는 데 여러 부담이 있거든요. 특히 공공기관이나 금융 쪽은 아예 법적으로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중규모의 잘 학습된 인공지능은 기업 내부로 도입을 했을 때 보안 문제 상관없이 아주 포괄적으로 업무 전반적인 생산성을 수배를 향상시키는 데 아주 잘 사용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셔도 되는 거죠. 그렇군요. 올해는 좀 주력으로 밀고 계신 사업이 어떤 게 있는지 핵심 사업 몇 개만 소개해 주시죠. 네,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그렇지 않아도 요즘 AI 반도체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저희가 작년부터 준비해서 어플라이언스 제품인 루시아온을 출시했습니다. 어플라이언스라는 거는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가 한 몸으로 되어 있는 건데요. 왜냐하면 하드웨어를 도입을 해도 그 위에서 작동되는 소프트웨어를 구현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또 소프트웨어를 구매하거나 도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하드웨어 가격이 너무 비싸거든요. 반도체, 특히 AI 반도체가요. 그래서 저희는 최고의 AI 반도체와 그 장비와 저희 소프트웨어를 최적화시켜서 하나의 제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 이제 하드웨어 일체형 인공지능 제품이 출시가 돼서 지금 빠르게 시장으로 나가고 있고요. 그럼 이거는 전원만 꽂으면 어느 기업이나 공공기관이나 누구라도 바로 전 세계 최고의 인공지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가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법률 부문에 강화가 되는 서비스가 출시가 되는데요. 예를 들면 이미 헌법재판소나 아니면 법제처 같은 저희 회사는 특허나 법률 부분에 굉장히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인공지능을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삶에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데 인공지능이 도입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구버라고 얘기하는 인공지능 검색 서비스가 시작이 됩니다. 사실은 미국 중심이 아니라 글로벌 서비스를 하는 국내 최초의 인공지능 기업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그 생각만 하면 좀 긴장이 되고 떨릴 정도로 연애했었던 이후로는 가장 설레일 정도로 아주 큰 비즈니스하고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가장 중요한 질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왜 이렇게 안 가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거는 솔트룩스뿐만이 아니라 지금 국내 AI 소프트웨어 업계가 전반적으로 겪고 있는 고민이거든요. 하드웨어에 비해서 왜 이렇게 개화의 속도가 좀 느린 것인가. 어떻게 좀 평가를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 하드웨어야 대한민국에서 할 수 있는 하드웨어라고 한다면 메모리 반도체 집중이 돼 있긴 하죠. HBM을 포함을 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고유한 하드웨어 기업들이라고 그러면 스타트업들 중심에 있지만 아직 매출은 크지 않은 것 같아요. 아마 소프트웨어 기업에서 기대하는 매출이라는 것이 아마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매출보다 월등히 큰 기대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희 회사가 작년에 300억 이상의 매출을 AI 중심으로 사업 매출을 올렸던 올해는 600억 가까이 될 것 같거든요. 현재 이미 저희가 수주 확정이 됐거나 사업 확정이 된 게 400억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여름까지나 가을까지 가면 이미 500억을 넘어서 저희 역대 최대 매출 수준의 거의 두 배에 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마도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성장에 대한 걱정도 있겠고 투자를 미래 가치로 봤다면 그걸 이제 기다리시면 기대하시는 것 같은데 아마 올해를 분기로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얼마나 폭발적으로 성공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지를 지켜보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기대가 상당히 듭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작년에 4분기 같은 경우 흑자 전환을 했는데 올해 1분기 흑자 전환은 아무래도 좀 어려울까요? 올해 1분기는 어렵지만 2분기 중심, 중간 정도의 흑자 전환이 반드시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작년까지는 어마어마한 투자를 했습니다. 특히 저희가 엔비디아 돈을 엄청 벌어졌어요. 왜냐하면 저희 같은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회사는 막대한 인공지능 반도체를 필요로 하거든요. GPU 구매에 돈이 많이 들어가죠. GPU H100만 100장 이상을 구매했으니까요. 그것만 하더라도 50억 이상이 넘는 투자가 들어간 것이거든요. 거기다 대규모 인력 투자도 했고요. 저희 회사가 저희가 인수한 회사를 포함해서 이미 현재 600명이 넘는 조직의 연구개발직만 400명 가까이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AI 기업이라고 봐도 돼요. 그리고 그렇게 투자한 것들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화되고 서비스화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아주 도전적이고 억그레시브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원래 수주 산업들은 보통 한 4분기 정도의 매출이 많이 들어오는 편인데 2분기 중순에 벌써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저희 이미 수주가 된 게 저희 그룹사 기준으로 보자면 작년을 넘어섰거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짧아서 많은 얘기를 못 나눴는데 다음에 자주 좀 나와주십시오. 불러주시면 세상 돌아가는 일과 AI 미래에 대해서 또 얘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솔트루스 이경일 대표였습니다. 대변인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